무슨 돈이야? 회장님 리니지 장비 판돈입니다 돈 있으면 뭐해? 재밌는 일이 없는데 오늘 김 비서가 아주 재미난 개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? 네 회장님 제가 오늘 회장님이 좋아하실만한 톤으로 한번 개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 난 톤 개그를 좋아해 톤 개그입니다 톤 간다 자 마르세유 톤 마르세유 톤 너 종아리 걷어 네 종아리 걷어 몇 대 맞을래? 한 대 맞겠습니다 아! 종아리 그러니까 왜 그런 죄송합니다 잔바리개 긁죠 왜? 나 진짜 싫어서 하는 얘기야 어? 회장님 이거 참으시죠 회장님 이게 뭐야 이게 오프닝부터 분위기 가라앉은 채로 시간에 와 죄송합니다 회장님 너네 톤으로 웃기는 사람들 없어? 아 오늘도 제가 톤으로 웃길 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톤으로 웃길 자 나오시오 나오시오 회장님의 이름은 이진호입니다 이진호시죠? 이진호 씨인데 이진호 씨잖아요 이진호 씨죠? 전 종아리 안 때릴 거죠? 손으로 뺏기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 숫자 송 1, 1초라도 안 보이면 2, 2, 2, 지, 2, 지, 2,0, 씨인데 리본 숫자 지, 2, 3, C 이, 2, 지, 4, C 이, 지, 5, C 이진, 5, C 재밌네 재밌어 야 이놈들아? 야 이놈들아? 야 이놈들아? 왜... 야 이놈들아? 왜 이렇게 많이 왔냐? 야 이놈들아? 어? 이진호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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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영지다? 이진호시죠? 이게 아직까지 먹히네요 아직 많이 웃기는 이르십니다 다양한 아주 목소리를 가진 친구입니다 자 중국에서 혼자 나오시오 노터치 노터치 아하 하하하 이진호시 진호시 진호시 하하하 노터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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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호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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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호시죠? 이진호 씨? 너 진호지? 진호지? 이진호? 이진호? 안철수 안 이진호입니다. 지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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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ży어 아유 나야야 나 진호씨 아유 진호씨 나야라 아유 진호야 나 오늘 장사 안할래 진호 코빅 지금 시작합니다! 진호! 노! 우라라라라라! 우라라! 진호야! 이진호 씨! 미친 거 같아! 왜 저래? 돈 줘, 돈 줘! 예, 이진호 씨! 반갑습니다, 임재범이에요! 진호 씨! 저예요! 기억나시죠? 임재범입니다! 이 사람은 지금 몇 개를 했는데? 이거밖에 안 줘! 그 꼴랑 두 개야? 지금 14개를 꽂았는데 이거를! 꼴랑 두 개야? 자네 그 환승연예인가 어디서 나오던데 그 VCR 보면서 막 털잖아! 그거 진호야! 이 톤으로 좀 해봐! 내일 뵈요 누나! 이건 별로 안 터져있네요! 나만 터지면 되지! 여러분! 몇 별 했던데 이 사람은 지금! 없어! 다음 주에 할게요! 이번 참가자는 새로운 참가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! 어떤 자인데? 신인입니다! 신인? 예! 몇 년 차야? 8년 차 신인입니다! 8년 차인데 아직도 신인이야? 예! 8년 차 신인! 나오시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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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문세윤인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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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호야! 아! 진호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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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내! 이겨내! 아니! 진호를 보고 해야지! 문항스 앞에 있는 거야 지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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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차 씨죠? 아! 양배차 씨! 아! 아까 리허설 때 쉬워 보였죠? 아! 아! 이거 죽겠어요! 파이팅 하세요! 아! 아! 죄송합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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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좀 볼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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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희이히히히히히! alan이! 아! 파이팅ed! 아! 자, 이제 딴 거, 딴 거를. 딴 거, 딴 거! 회장님, 이 친구의 강력한 무기가 남아있습니다. 돼지가 사료를 먹는 장면을 회장님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다고 합니다. 그게 가능해? 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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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에이! 진. 뭐니? 에이! 에이! 노, 노, 노 무기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앉아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유니크했어 마음에 들었습니까? 마음에 들었어 하지만 이 친구를 보면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전국 톤대에서 우승을 한 자입니다 아, 그래? 예 전국 톤대에서 우승을 한 자 나오시오 다 같이 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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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이게. 야,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어휴, 큰일 났다, 이거. 진호, 이 시키, 이 시키 아니고 진호, 아주. 빼뽀, 진호, 빼뽀, 진호는 빼뽀, 진호는 빼뽀, 진호, 빼뽀. 나를 보는 지선들을 느껴. 아, 오늘은 좀 외롭네. 진호, 진호야, 진호, 진호야, 진호, 진호, 진호야, 진호, 진호, 진호야, 진호, 진호야, 진호, 진호야, 이 시키 안 한다고. 이런, 이 시, 이 진호는 준비했어. 상영실에. 그래, 이 시. 이 새끼야, 이 시. 진짜 이 새끼가. 호우, 날아가고, 이 새끼야. 아, 정말 내가 진짜. 헬멧이 두 개시네, 두 개. 자신감이 너무 없어도 즐겁다, 하나. 멋져요. 형님, 만족하십니까? 어, 만족해. 하지만 이 친구를 보시면 더 만족하실 겁니다. 상당히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입니다. 멀리 아프리카에서 억지로, 아주 억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. 자, 억지로 나오는 친구. 나오시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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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호야! 리, 진호! 나오시오! 여러분! 여러분! 이 코너 보고 싶었어요! 나는! 나는! 나는 이 코너! 하기 싫어서! 저기! 전화도에서도 온 것 같은데! 성님! 식사는 자셨어! 뭐 하는 거야? 여기! 어? 팔도에서 다 온 것 같아요! 경상도 경격 경격 경상도! 경상도에서 온 것 같은데! 뭘 보고 거기서 온 것 같다는 거야? 이게 뭐예요? 이게 무슨 도라인 거죠? 경상도 사람들 반갑습니다! 저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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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이게 무슨 도라인! 제주도! 제주도에서 오셨군요! 맘발도 안 했는데! 맘발도 안 했는데! 뭔 소리야! 혼자 콘서트 하고! 막상! 시작도 했는데! 뭐야! 귀신 들렸어! 왜 그래! 이거 어떻게 끝내려고 해! 어떻게! 끝날지 모르겠어! 이 코너! 망해라! 회장님!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? 아니야 아니야! 어떻게 이 자들이 여기 모아놓고 이렇게 끝낼 수 있는가! 영화 더빙을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! 혹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십니까? 요즘에 다시 개봉하는 타이타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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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외국인 친구가 디카프리오 역할을 하고! 우리 여기 문세윤이가 여주인공 역할을 한번 해보지! 두 분 나와주시죠! 타이타닉! 제장님이 보길 원하십니다! 타이타닉 배 출발합니다! 를 외쳐! 자네가 선장이야! 연기 엄마! 쟤 왜 저렇게 신났지? 타이타닉! 뭘 뭐야! 지금 기차 소리! 아니 그건 KTX 아니야? 타이타닉!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쟟으으으으으으윽 저는 기차 educators 두 분 말씀해 주세요 눈을 감아봐요 그리고 두 팔을 올려봐요 날 믿어요 이제 눈을 감아봐요 기분이 헛해요 하늘을 나는 못해요 와 신난다 너무 좋아요 홍게라면 하나 때리고 싶을 정도예요 이번 주 진호야는 여기까지입니다